안녕하세요 스토판입니다. 이제 지금 산악구보 준비 다 됐고요. 지금 여기는 이제 도박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케이 이제 한 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토판. 진짜 처음부터 끝까지 아 목소리가 맛이 갔네 아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 다이나믹한 모습을 한 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지금 우선 라이언과 취미한테 이제 안부 문사를 이제 출발 보고를 하고 가야되기 때문에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현 지은 이현 지은 저 갔다 올 거야 지금 본 중사 본 담당관 지금 산악훈련 갔다 올 거거든 산악구보 집 잘 지키고 있으라고 지은 오케이 지키고 있어 배찰 전우에 대해 경혜 안전 바로 바로 다녀올게 우선 전우들한테 인사 다 했고 가보도록 출정식까지 마쳤기 때문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현 우리 라이언 하사 라이언 하사 라이언 하사 가만히 있어 라이언 하사 가만히 있어 뭐야 이거 라이언 하사 얼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이따 갔다 올 테니까 라이언 하사 집 잘 지키고 있어 알았지 라이언 하사 오케이 주지은 이병 주지은 이병 잘 지키고 있어 오케이 주지은 이병 quick 각도의 중요성이 있단 말이야 가고 있습니다 죽음의 문턱으로 레슬리트 해보자 얼마나 기대됩니다 아 이제 우선은 몸 좀 풀어주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쁘고요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초입부터 뛰면 안된다고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와 십풀 오기 으악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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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들이야 개가 짖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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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찌지마 찌지마 여기 추위부분 개새끼 어젯밤에 인터뷰 훈련을 했더니 좀 힘들다 허벅지가 무거운건 사실이에요 Cordial 너때문에 나를 쏟는다 너때문에 너때문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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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아 아 아 아 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으 아 아 아 아 아 아 페인트 조절을 마주셔서 리듬업을 들었어요 제가 으 아 아 크로스컨트리 선수들 있잖아요 그분들 영상 봤어요 산악 흘러나는 모습을 봤는데 구간마다 페이스 조절하는 구간이 있더라구요 이 오르막 지금 저희 산 같은 경우는 초입의 오르막이 심해서 그때는 좀 살살 가야돼 제가 저번주에 산 반대쪽까지 한 번 넘어갔었어요 굉장히 멀더라구요 어쨌든 마음을 먹기 때문에 제가 얼마나 강해질 수 있는지 궁금해요 그래도 할 수 있다는 걸 좀 보여주고 싶네요 보여중이 아니라 내 스스로지 마이 셀프지 제기대명사 아 그래도 페이스 조절하면서 뛰니까 계속 뛸 수 있게 하네 도착해 도착해 아프십시오 저한테 이거 왜 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지들 한번 해봐 할 수 있나 본인들은 못하면서 남한테 남 디스커러지 하고 왜 지들 디스커러지 치열스 해줘야지 리스펙이 없어 우리나라 사람들 그래요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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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기아가 오 선생님 오늘 뛰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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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내는 뭐 내는 뭐 손잡이 내는 뭐 스페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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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최근에 저한테 메일이 하나 왔어요 지메일로 메일을 보냈는데 이상한 사람이더라구요 근데 저한테 물어보는게 뭐 군생활을 어디서 했냐 그러는데 그건 안보성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뭐 말씀드려도 되긴 한데 제 스스로 말하기 싫구요 이상한 헛소문이 돌고 있어요 707 출신이다 이상한 헛소문이 돌고 있어 707 훌륭하신 분들이죠 오케이 여기까지 이거하고 나 삼겹살 먹을게 했으니까 삼겹살이 소주 소주 잘 못해요 맥주 내리막 이제 내리막이에요 여기서 여기가 반대에서 올라올 때 진짜 힘들더라구요 올라가기 너무 심해요 그리고 생각보다 걸려 너무 멀어서 유튜브를 본격적으로 해봐라 그러는데 글쎄 뭐 해보고 싶긴 한데 학교폭력 이런 논란이 있을까봐 제가 어렸을 때 또 한타까를 했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주먹 좀 썼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주먹 좀 썼습니다 인천에 멜빈 맨오프였죠 사람 잡는 타격가 오케이 운동하세요 뭐 운동을 뭐 좋아하느냐고 물어봤던 것 같은데 저 축구 좋아해요 축구 최근에 안 한지 한 3주 정도 됐고 최근에 안 한지 한 3주 정도 됐고 하면은 뭐 거의 스트라이커 아니면은 미드필드 보죠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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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그래도 이게 페이스 조절을 하니까 생각보다 쓸만하다 아 그리고 체력이 많이 좋아졌어 그걸 제가 느끼네요 운동하세요 여러분들도 건강이 국력인데 아 아 유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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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하 아 아 boî자마자 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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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게 소리가 우리가 살아온 날보다 내일이 더 길테니 저 바다를 건너 기찻길을 따라 아우 살고있어 잠시만 쉬우시기 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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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은 1코스 끝났구요 이제 2코스 다시 돌아가는 패턴으로 15분 걸렸네 아 10분정도 걸렸겠다 라이언하고 지윤이 미팅 했으니까 보고하는 오느라 다시 백하는 모습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케이 렛츠기릿 셜업 시그니처죠 어깨평 오케이 렛츠기릿